골프는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 골프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요. 골프를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내 심신이 안정화되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키울 수 있답니다. 골프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맞습니다. 골프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정신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척추에 안 좋은 운동인 것도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는 일단 편측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안 좋고요. 한쪽으로 계속 어깨와 허리를 쓰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들은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하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무거운 골프백을 내고 다니는 경우 많으시지요. 이럴 경우에 척추에 편측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 편측 라켓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을 굉장히 여러 번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 공을 제대로 된 자세로 주우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시자 자세로 허리와 목을 구부려 가면서 숙이는 것은 굉장히 척추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시자 자세로 나쁜 자세로 공을 줍지 마시고 척추의 S라인을 유지해 가면서 골반을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공을 줍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체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지탱을 하면서 S라인을 유지하면서 골반만 이렇게 조인트만 사용해서 공을 드시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공리 시절에는 골프 치는 환자분들 보시면 골프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뭘 모르고 순진했거든요. 골프가 이론적으로 척추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골프가 실생활에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운동이라는 것은 그 이유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골프 치시는 분들께 골프를 그만두시라는 말씀은 제가 현실상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일단은 골프가 척추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 욕심을 줄이십시오. 스코어 욕심을 줄이게 되면 연습장 방문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습 스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하는 라운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십시오. 가능하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라운딩, 어쩔 수 없이 하는 라운딩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코어 팀원이 4명이잖아요. 4등 하십시오. 그냥 4등 하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즐겁게 4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를 쓸 때는 하나 긴 사이즈의 체를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번으로 휘두른 거리라면 6번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 자체의 스윙 아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몸에는 무리가 덜 가겠죠. 물론 더 긴 체를 쓰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4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어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로 꼭 공을 주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골프가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그만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충 생각했을 때 한 70살까지는 골프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60살이나 65살 때 골프를 생각보다 빨리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